우리는 아침마다 옷장을 열면 항상 말하죠? 입을 옷이 없어요. 그렇죠? 우리 공감하죠. 그렇죠? 입을 옷이 없는 게 우리 팔자입니다. 옷이 너무 많은데도 옷이 없다고 얘기합니다. 왜일까요? 옷이 말입니다. 작년에 옷을 기능적으로 옷이 헤어져서 안 입습니까? 이게 이번 시즌 유행이어서 입는다고 사죠. 유행은 돌고 도는 거라서. 옛날에 산 옷이 유행이 다시 돌아올 거라고 견고하게 믿는 분들이 있습니다. 절대로 너님의 소망은 이루어지지 않아요. 그런 일은 안 생겨.